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경리 대화소설 토지 5권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은 역사적 배경, 소설의 줄거리, 낭독자의 감상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 요약 내용을 자막으로 넣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눈을 감고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5권의 시대 배경은 1911년 전후이고 장소적 배경은 간도입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졌고 데라우치를 초대총독으로 하는 조선총독부의 지휘 아래 무단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단통치란 일제가 헌병들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토색 제복을 입은 헌병들이 치안유지라는 명목하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뒀고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검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을 했습니다. 일제는 부족한 헌병들을 보충하고자 한인들을 상대로 헌병보조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헌병보조원으로 들어간 한인들은 헌병들을 보조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일을 하였고 이후 밀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제의 무단통치를 대표하는 헌병경찰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로 전환되고 그때부터 일제는 형식적으로나마 문화통치로 선회합니다. 그럼 이 시기 간도는 어땠을까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자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투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병세력과 그 가족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간도나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활동을 이어가거나 농사를 지으며 타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서희 일행이 고향인 경남 하동을 떠나 이곳 간도 용종촌에 정착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간도에는 이미 많은 한인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전소숙이나 명동학교 등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졌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세워졌습니다. 서전소숙은 1906년 이상설 등에 의해 소설 속 배경이 되는 간도 용종촌에 세워졌으나 설립자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 쫓기는 몸이 되자 1년 만에 폐교되었고 일제는 그 자리에 항일민족의식을 근절하고자 간도 보통학교를 세워 조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11년에는 독립단체 신민회에서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서간도에 신흥강습소를 세웠습니다. 신흥강습소는 신흥중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전신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을 배출했던 독립군들의 요람이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요즘 시가로 약 600억원의 일가 전 재산을 기부하신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옆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도는 어디를 말하는 곳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인촌까지 형성하며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략히 토지 2부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간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선은 현재 백두산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압록강 오른쪽으로 두만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강을 건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도는 압록강과 두만강 바로 위쪽 지역을 말합니다. 압록강 위 지역을 서간도 혹은 남쪽에 위치한 만주라 하여 남만주라고 하고 두만강 위 지역을 북간도 혹은 서간도에 비해 동쪽에 위치해 있다 하여 동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간도라고 하면 이 북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간도에는 훈춘, 용정, 연길, 회령, 도나 등의 지역이 있고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아마도 연길 즉 연변일 것입니다. 이곳 간도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바레의 땅이었다가 이후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 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 지역을 자신들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정책, 즉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청나라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조선에 연이어 흉년이 들면서 강을 건너 간도 지역에 들어가 정착하는 조선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몹쓸 땅은 조선인들에 의해 개간되었고 청나라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를 느껴 봉금령을 해제합니다. 이제 간도는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되는 땅이 되었고 사실상 조선 사람들의 점유율이 훨씬 많다 보니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생기자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들여다보자며 18세기 숙종 때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표시했던 백두산 전개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백두산 전개비에는 서위 압록 동위 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까지 동쪽으로는 토문강까지가 국경선이라는 것입니다. 토문강은 압록강과 두망강 사이에서 북쪽으로 수직으로 가르는 조그마한 강이고 그 강줄기는 송화강으로 연결됩니다. 이 문헌대로라면 토문강 오른쪽인 북간도의 땅은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갑자기 토문강은 그 발음상 두만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간도는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립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조선의 이주민은 계속 늘어났고 1890년대에는 간도 전역에 조선인 촌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집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았고 우리나라에 통간부를 설치합니다. 이후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1907년 간도에 통간부 출장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1909년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협약을 맺으니 이것이 바로 간도협약입니다. 일제는 간도협약을 맺은 뒤 간도 통간부 출장소를 철수시키고 그 자리에 일본 총영사관을 설치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 영토라는 것이죠. 이 간도협약으로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계속되었던 간도 영유권 분쟁을 어이없이 종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이 간도협약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 청나라와 협약을 맺은 이유는 을사조약을 통해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을사조약의 국제법상 유 무효를 따져보면 간도협약의 유 무효도 나올 것입니다. 1905년 일본과 맺어진 을사조약에는 고종황제의 직인 즉 옥세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허락하지 않은 조약에 외무 대신 박재순의 도장만 찍혀있었기에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국제법상으로 한 나라가 어느 지역을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면 그 나라의 땅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있기에 사실상 간도는 이제 국제법상 중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 간도에서 한인촌을 형성하며 살았던 조선인들의 후손들이 지금의 조선족입니다. 여기까지 토지 2부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간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소설의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911년 간도 용종촌 서희 일행은 3년 전 고향을 떠나 이곳 간도 용종으로 왔습니다. 이제 서희는 19살이 되었고 길상인은 26살이 되었습니다. 서희 일행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곳에는 오랫동안 객주집을 하며 용종과 인근 사정에 밝았던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윤씨 부인이 장롱 농발에 아무도 모르게 남겨준 금과 은을 모두 현금화시킨 뒤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서희의 사업수환, 길상이의 행동력, 공노인의 정보력이 합쳐진 결과 서희는 간도에 온 지 3년 만에 용종촌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서희와 함께 온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서희와 함께 간도로 온 평사리 사람들은 길상이, 용이, 이미네와 가족들, 월선이, 영파리, 김훈장, 그리고 이부사댁 상연입니다. 봉순이도 함께 오려 했지만 길상이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이들이 간도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왔을 뿐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길상은 서희를 도와 사업을 키웠고 용종에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상의 구별이 없어졌고 조선 땅도 아니었지만 길상은 서희를 여전히 잘 모셨습니다. 그러나 평사리에서와는 달리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했고 거절할 부분은 거절도 하였습니다. 길상은 인물이 좋았기에 공노인의 양녀, 송혜를 비롯한 용종촌의 마을 처녀들이 모두 좋아했지만 정작 길상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홍기가 찬 길상이 혼인을 하지 않고 서희 또한 길상이의 혼인에 적극적이지 않으니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는 삼촌 공노인의 도움으로 국밥집을 했습니다. 용희, 이민혜는 월선이의 장사를 도우며 함께 살았습니다. 장사는 잘 짓지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용희는 그 원인이 이민혜가 딴 주머니를 차서 그렇다는 것을 눈치챘고 돈을 왜 빼돌리느냐며 이민혜를 몰아붙입니다. 마흔이 넘은 이민혜도 내가 돈 빼돌린 것을 당신이 받느냐며 지지 않고 맞받아 칩니다. 이민혜는 돈을 빼돌려서 마을에서 이자 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용종에 함께 온 영파리는 식구들을 데리고 청나라 사람의 땅에 소작을 붙이기 위해 퉁포슬이라는 마을로 떠났습니다. 용희는 떠나는 영파리를 잡으며 함께 장사나 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영파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편 이부사댁 상현은 상희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곳은 용종의 자산가 송병문씨가 설립한 학교로 그의 차남 송장환이 학교 경영과 교육을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상현은 송병문씨 대그 사랑방에서 기가하며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상현은 서희 일행이 3년 전 간도로 올 때 아버지 이동진을 만나기 위해 함께 왔었습니다. 고향에 처자식이 있었기에 아버지만 보고 다시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간도해왔지만 3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동진은 상현에게 고향으로 돌아간 뒤 처가와 상의하여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현은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서희였습니다. 서희가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상현은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산다면 서희와 혼인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훈장은 길상이 마련해준 집에서 하숙을 합니다. 그곳의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박정호 정호는 용희의 아들 홍희와 단짝 친구였고 둘 다 상의학교 송장환 선생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김훈장은 정호와 그의 어미가 자신을 대하는 언행을 보며 비록 지금은 장사를 하지만 뼈대 있는 가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호에게 틈틈이 한자를 알려줍니다. 그의 예상대로 정호의 아버지는 유생 출신 의병장이었습니다. 인물들을 소개한 김에 송장환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송장환은 토지 5군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용종촌의 재력가 송병문의 차남으로 위로형인 송영환이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중인 출신 재력가 정도로 보여졌습니다. 송장환은 아버지가 설립한 상의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홍희와 정호 등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호의 누나 정순이를 좋아했으나 가난한 집안과 혼인할 수 없다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혼인을 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노총각으로 지냅니다. 같은 노총각 신세여서 그랬는지 송장환은 길상을 김영이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서희 일행은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용종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로 인해 마을 대부분의 집이 불탔습니다. 당연히 국밥집에도 불길이 번졌지요. 다급해진 이민에는 안방에서 자신의 베개를 꼭 끌어안고 나옵니다. 홍희를 찾고 있던 용희는 입값 베개는 뭐하러 끌어안고 있느냐며 베개를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는데 이민에는 타는 베개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부르르 떨면서 소리치립니다. 그 안에 자신이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희는 이민에게 정이 떨어졌고 잔인한 증오심마저 느꼈습니다. 불타버린 용종촌을 뒤로하고 서희와 사람들은 운흥사 절로 피했습니다. 불이 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상현은 서희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현과 서희는 불이 나기 전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기에 서희는 마음이 쓰였고 길상에게 상현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군자금 문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도와 연애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상현의 부친 이동진은 홍범도 장군의 부대에 군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용종의 서희를 소개해줍니다. 그러나 서희는 자신을 찾아온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친일성향의 운흥사 절에는 많은 돈을 시주했는데 상현은 그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독립군 군자금은 주지 않으면서 친일성향의 절에는 시주할 수 있느냐며 이를 따졌고 서희는 시주는 부처님께 하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다퉸던 것입니다. 상현을 찾아간 길상 어쩐 일인지 상현은 길상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합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상현은 길상에게 왜 아직까지 혼인을 하지 않는지 물었고 혹 그것이 서희 때문이라면 포기하라고 직설합니다. 아무리 반상의 구분이 없어졌고 양가우 교수가 장사꾼으로 떨어졌다 해도 그것을 귀에 삼는다면 내 칼이 자네의 목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길상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소방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이곳이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를 야심의 노리개로 삼을 시 저의 칼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길상은 먼저 일어납니다. 이제 오곤에서 새로 등장하는 김두수라는 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눈이 째져 불량기가 더욱 진하게 드러나는 김두수는 공로인을 찾아와 용적 마을에 불이 났으니 집을 다시 짓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터를 팔고 마을을 떠날 것이라며 좋은 땅이 나오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공로인은 그런 김두수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던 김두수를 어쩐 일인지 용의가 한참 쳐다봅니다. 어디서 봤다라 생각한 용의는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김두수는 바로 김평산의 장남 거북이였습니다. 동생 한복이와 달리 마을을 떠난 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북이를 간도 땅 용정에서 십수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 느낌 그대로 거북이는 불량기가 몸에 베어 있었고 최찬반댁에 대한 복수심을 용의 앞에서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하만댁의 장례를 치러준 용의에게는 에이바르게 행동했지만 말끝마다 뿜어져 나오는 불량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의는 서희가 용정에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의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김두수는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간도 일본 총영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김두수는 일본의 밀정이었고 김두수를 쫓는 사람은 박재현이라는 이름의 독립군이었습니다. 예전 김두수가 헌병 보존원으로 일할 때 의병장을 밀고하여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의병장이 박재현의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병장은 김훈장이 기가하고 있는 집의 아들 박정호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용의는 거북이 김두수를 만난 것을 길상에게 얘기할까 하다가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김두수의 말을 믿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정에 불이 난 것을 걱정한 영파리가 용의를 찾아옵니다. 용의는 그렇지 않아도 장사 말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영파리가 찾아왔고 그 길로 영파리를 따라 나섭니다. 길상과 상의학교 후 송장환은 회령으로 가는 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길상은 사업차 수구마로 떠나는 길이었고 송장환은 학교 일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송장환은 평소에 자신의 집에 기가하는 상연보다도 길상과 마음이 더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둘은 같은 여관을 잡고 술도 한잔합니다. 길상은 그 여관에서 우연히 오기네라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제법 예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길상은 그녀가 구면이었고 왠지 그녀와 딸 오기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수구만 돈으로 그녀와 오기를 여관에서 나오게 하고 조그만한 월세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길상이 회령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이 서희는 상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술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잔 서희는 뜬금없이 상연에게 은한 매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내심 서희가 자신을 남자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연은 갑자기 오라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서희는 이제 자신도 혼인을 해야겠는데 중이 제머리 못 깎는 법이니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상연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서희는 길상이라고 대답합니다. 굳어진 상연은 술잔의 술을 서희의 얼굴에 뿌립니다. 서희의 마음이 길상이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아버지 이동진의 뜻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서신을 남기고 송장환의 집을 떠납니다. 한편 상의학교에 윤이병이라는 이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윤이병도 오곤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는 돈 20원을 빌리기 위해 송장환을 찾아왔습니다. 옛 애인인 금녀가 자신을 찾아와서 며칠을 함께 묵었고 그녀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금녀도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녀는 술주정뱅이 아버지로 인해 술집에 팔렸고 다시 김두수에게 팔린 여자입니다. 김두수의 여자가 된 금녀는 그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고 옛 애인이었던 윤이병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윤이병과는 어린 시절 예배당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눴지만 지금 윤이병은 금녀를 자신을 찾아온 활락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는 수소문 끝에 윤이병과 금녀를 찾아냈고 겁많은 윤이병에게 목숨을 살려줄 테니 자신의 밀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김두수는 금녀를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쫓는 자들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김두수는 금녀를 홀로 둔 채 도망갔고 그들은 금녀를 인질삼아 데려갑니다. 금녀를 데려간 두 남자는 20대 중반의 여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상의학교 송장환 선생이 좋아했던 종호의 누나 정순이의 집이었습니다. 두 사내 중 키 큰 사내는 종호의 삼촌 박재현이었고 다른 사내는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장인걸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장인걸은 금녀를 낳아주려 했으나 금녀가 오히려 자신은 갈 곳이 없다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영파리를 따라 두 달 정도 농사를 지었던 용인은 다시 용종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돌아간 뒤 겨울이 오면 벌목을 위해 산으로 들어갈 요량이었습니다. 용종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주갑이라는 이름의 전라도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주갑도 영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둘은 마음이 맞았고 함께 용종으로 갑니다. 용종에 돌아온 용인은 불탄 집터 위에 번듯한 집들과 가게들이 다시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월선이와 이민의 홍의를 순차적으로 본 뒤 다음날 서희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길상이를 만났습니다. 길상이는 함께 간도해온 이들이 이제 모두 흩어진다며 자신도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말 끝에 회령에서 만난 과부 오기네와 결혼이나 할까 싶다며 얘기합니다. 용인은 주갑과 함께 마을 공토 옆 공사판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공사판은 큰 기생집을 짓기 위한 현장이었습니다. 외놈들이 돈을 댔고 기생집이 지어지면 서울에서 기생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십장과 노동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주갑은 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노동자를 쫓아내려 하는 십장의 뒷덜미를 잡고 들어올려버립니다. 이렇게 토지 오군이 끝이 납니다. 토지 오군은 간도에서 온 서희 일행이 어떻게 지난 3년간 정착해 살아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양반집 교수 서희가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의 도움으로 거상으로 변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 길상이와 서희에게 마음이 있는 상연음 미묘한 삼각관계가 큰 갈래 이야기로 등장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악당 김두수가 조금 밋밋해지는 이야기에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어줬고 상의학교 교사 송장환, 김두수의 밀거로 죽은 의병장의 아들 박정호, 종호의 삼촌이자 독립군 박재현, 박재현과 함께 김두수를 쫓는 전박이 독립군 장인걸, 금녀의 옛 애인이자 현재 상의학교 선생으로 있는 겁많은 기독교인 윤희병, 아버지에 의해 술집에 팔린 뒤 김두수의 여자가 되었지만 도망쳐 나온 금녀. 왠지 든든한 느낌의 전라도 남자, 주갑 등 새로운 사연의 인물들이 등장해 이야기의 실타래를 여러 갈래로 펼쳐놨습니다. 특히 토지 일부를 보면서 김평산의 아들 거북이가 크면 악당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지라 거북이의 등장이 더욱 반가웠습니다. 마지막에 용종의 큰 기생집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봉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소리를 좋아했던 봉순이, 서희 일행 모두를 간두로 보낸 뒤 홀로 고향에 남았던 봉순이의 이야기는 오곤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봉순이가 용종의 기생집으로 올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오곤의 리뷰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구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